안녕하세요. 제이디부장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9월에는 주식시장 폭등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귀에 잡는 법 신관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살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채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마켓어치, 신중론, 이구동성, 연준인사들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주식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5%, S&P500 지수가 0.09% 올랐으나 다우전스 지수는 0.49% 내리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9월에는 주식시장 폭등할까? 어제는 연준인사들 발언이 있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도 없고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는데 이젠 시장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오르고 달러원 환율도 폭등 중에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22일에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새로운 인공지능 버전에 대한 기대감, 애플은 9월에 AI 폰에 대한 교체 기대감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아마존, 메타는 하락했죠. 테슬라는 요즘 성적으로만 본다면 다른 주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는 22일 한국시간으로는 23일 목요일 오전 6시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5시죠? 5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로 반도체 장비주를 비롯한 인공지능 주식들이 전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에 부응한다면 크게 상승하겠지만 만약 실적 미스나 가이던스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대합니다. 9월에 주가가 크게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재무부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은 미국 단기체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장기체를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장기체를 사줄 주체가 없기 때문이죠. 은행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로 크게 손해를 본 상태이고요. 연준은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의 국가들은 사줄 여력이 없거나 사지 않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단기 국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미국의 약 10개 정도의 해지 펀드이고 이들이 100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70%를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 돈풀기로 경제 연착률, 인플레 재점화 우려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미국 국채를 찍어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보름간 약 2천억 달러의 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가 돈을 푸는 이유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옐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을 막으려 11월 대선 이전에 돈 살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돈풀기에 정점이 아마도 9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11월 대선에서 약발이 먹힐 테니 말이죠. 그 외에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월가는 약세론자도 미증시를 강세로 돌아서기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마지막 약세론자 중 한 명 강세장의 굴복 고점 신호일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약세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S&P500이 내년 2분기에는 5400까지 오를 것이라며 강세로 돌아선 것이죠. 이유는 당연히 옐런 때문입니다. 경착률이 나와야 정상인데 옐런의 미국 재무부가 돈을 지속적으로 풀어대니 경착률이 올 리가 없죠. 옐런은 돈풀기 외에도 통계 마사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실업을 늘림으로써 실업률이 올라가게 만들어 실업률 데이터를 조작해 연준을 압박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미국 정부의 지출을 크게 줄임으로써 미국의 1분기 GDP 통계에도 쇼크 수준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연준을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도 침체하고 있으니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연준은 이번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워치에서는 6월 금리 동결을 96.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은 다릅니다. 약 50%의 확률로 0.25%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옐런이 재무부에 쌓아넣은 달러가 약 2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풀지는 않겠지만 막대한 돈을 증시부양을 위해 미국 재무부가 지금부터 퍼붓는다면 연준에 9월 금리 인하 맞물려 증시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풀린 돈으로 증시가 오르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흙폭풍이 몰려올 수 있죠. 내년에는 나스닥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구멍은 미국의 단기 채 있는데요. 지금 10개 정도 해지펀드가 미국의 단기부채 70%를 사고팔고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 100배리를 쓴다고 얘기했죠. 1%만 떨어져도 해지펀드의 원금이 날아갑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의 재무부의 옐런이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단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물가지표는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라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큰일 나는 상황이죠. 얼마 전 주식시장의 하락은 물가지표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봐 하락했죠. 그러나 지금은 물가가 있어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증시가 올해 크게 오르고 내년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오를 것인가 두 개의 시나리오 다 올해는 주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알 수 없죠. 위기는 내일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에 따라 매뉴얼로만 대응하면 됩니다. 서브위시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시간에 쫓길까? 동양은 서양보다 근대화가 늦었죠. 근대화가 늦은 이유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치제도의 변혁이 있었는데 동양은 전제왕정 국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서양은 동양은 침략했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동양에서 유일하게 서양을 따라잡았던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조선이 동도서기, 청이 중체서용을 외칠 때 타라입구를 했습니다. 즉 동도서기와 중체서용은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왕정과 유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서양의 기술은 배울 수는 있어도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내는 혁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신문에는 오늘의 발명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명 코너에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가 자신의 기술을 상세하게 올리면 자본가가 그에게 연락해 자본을 대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나누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의 특허권을 보호할 수단이 있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틀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날 자본주의가 갖춰져야 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과학의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선과 청의 동도서기, 중체서용의 발상으로는 서양의 기술을 배워 총포는 만들 수 있어도 자동차와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을 이끌어낼 유의는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과 청의 동도서기와 중체서용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타라이꾸를 외쳤죠. 타라이꾸란 직역하면 아세아를 벗어나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정신 제도를 버리고 서양의 정신과 기술 제도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일본은 후키자와 유키치의 타라이꾸론으로 아시아 유일의 열광이 되었으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청나라 러시아를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진주만을 선제적으로 공격해 미국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국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도 서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양의 제도와 정신을 모방했을 뿐이지 서양이 산업혁명처럼 혁신을 창조하는 DNA는 없었죠.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서양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TV, 라디오, 자동차, 비행기 등 비롯한 모든 발명품은 서양에서만 나왔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는 개성과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을 뿐이지 최초의 오리지널 제품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최초로 개발했다는 워크맨도 사실은 독일 과학자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동양이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입니다. 서양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제품화해 냅니다. 그러면 동양은 빠르게 벗겨 더 싸고 더 개선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서양을 따라가는 것이죠. 유식하게 말하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이 자동차를 발명하면 일본의 자동차 기업은 기름을 적게 먹는 효율적인 엔진으로 오일 쇼크 시절의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이죠.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경쟁업체보다 개선하고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메모리 반도체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더 싸게 개선된 제품으로 세계 시장으로 수출 품목을 늘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왜 시간일까요? 빨리 따라잡으려면 이것저것 재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부에서 조직이 가야할 목표를 정하면 하부는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새로운 제품을 싸고 빠르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조직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예스맨입니다. 자신의 10년 윤리에 따라 행동하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이런 직원이 많다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에서 뒤처집니다. 동양의 조직은 까라면 까는 예스맨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조직문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조직에 퍼져 있습니다. 정치인도 보스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예스맨만이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념, 윤리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다음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공천에서 배제되면 웬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해놓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러니 정치인도 보스 정치인의 땡땡파만 남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은 예스맨만으로 이루어진 조직만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생선성도 뛰어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개인의 취향은 무시하고 짜장면 통일과 같은 시간 우선주의가 만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창조적인 조직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개선과 값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베끼기 조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조직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효율적이고 생선적이라 생각합니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상명 하복이 기본이고 시간 단축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 일하면 항상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1등 따라잡기에 혈안이 된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1등 따라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1%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바퀴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9월에는 주식장 폭등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